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16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1번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죠. 어뢰인이 계획공개사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2번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를 했죠. 그 다음에 4번 계업공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했는데 개공은 신체보전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개공은 신체보전 이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가 아닌 게 시험에 나온 게 제3자 명의로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액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번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사항이 특상태 조건 공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기역 미연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공시직관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임대차인 경우는 그래서 답은 리얼이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리얼이 두 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리얼 하나입니다. 오타입니다. 리얼 한 개만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17번에 1번 즉 리얼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 우리 암기 프린터 5번 암기를 하셔야 만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쉬운 것은 해마다 출제되니까 쉬운 거고 어려운 것은 거의 출제가 한 10년에 한 번씩 되니까 어려운 거에 쌓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18번 문제 같은 것은 틀려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매수어레인입니까? 매도어레인입니까? 누구한테? 매수어레인이죠. 매수어레인 매수어레인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어레인한테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이런 거 적지 않고요. 희망지 어디에 있는 거 사고 싶냐 디귿 희망가격 기재를 하죠. 답은 3번입니다. 공법상 제한사항 기역하고 리얼은 매도 임대어레인하고 전속중개계약할 때 또는 일반중개계약 표준서식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똑같은데요. 뒤에 페지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싸이 돼 있는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희망지역 치득 희망가격 이것은 매수어레인하고 할 때 적는 내용입니다. 기역하고 리얼은 매도어레인하고 계약할 때 적는 내용이고요. 19번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 정답은 3번인데요. 우리 암기프린트 52번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수수료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리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리 암기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북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 공인중개 사법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죠. 절대적 취소 암기프린트 16번에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은 5번이네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의적 취소죠.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단순히 암기사항입니다. 20번에 답 5번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대되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1번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인데 협회의 창립총회의는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심의 또에서는 2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발기인은 300명이죠.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자격정지사유 자격정지사유 우리 암기프린터 19번 이중 검인 확인서 이중 검인 확인서 개별 기준이 6개월 3개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난리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난리나지 않는 경우 개별 기준이 3개월입니다. 22번에 1번이네요. 고객을 위하여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계약서를 내부 작성한 경우 공동중계를 하면 내부를 작성해야 되죠. 세부 이상 작성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1번은 1번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2번은 이중계약서고요 거짓계약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근거자료 3번은 거짓계약서 그 다음에 2번은 이중소속 4번은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5번 서명 난리나지 않는 경우 다 자격정지 사유죠. 1번은 적법행위입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의도지사가 합니다. 시장군수구청량 X고요 2번이 정답이네요 시의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이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의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취소한 시도지사 즉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서 발급된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그럴 필요 없겠죠. 분실했는데 또 발급받아가지고 반납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했다고 사유서 제출하면 됩니다. 23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24번 틀린 것은 했네요. 협회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죠.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2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장관 요청 국토부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5번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된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3개월 우리 암기 프린트의 숫자 3개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24번의 답 5번이고요. 25번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포상금은 한 건에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금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1번은 150만 원이라고 해서 틀렸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틀렸고 2번은 역시 틀렸죠. 기소유예 결정하면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포상금 지급에 소유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 50이라고 했는데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시도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고요. 답은 4번이네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했는데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 달 전에 포상금 신청해가지고 받았는데 한 달 후에 또 신청하면 뒤에 한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분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가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가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했는데 1번은 400만원이네요. 400만원 400만원 1번은 400만원 우리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보면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를 한번 볼까요. 암기 프린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23번에 있는데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했는데 확부모 추는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개운 해 5번 6번 7번은 4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8번 공제사업운용 실적 공시하지 않는 경우 개별기준 300만원 9번 10번 200만원이고요. 11번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이죠. 개별기준이 1번은 4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니까요. 개별기준 몰라도 1번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쉽게 그래서 풀 수 있습니다. 가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가태료 해설에 자세하게 적어놨죠. 26번의 부과기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 1번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2번부터 5번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7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외국인 등이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3개월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원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계약 이외의 원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경매 상속 등의 경우에도 신축 정축 개축의 경우에도 6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지만 임대차 계약은 외국인 특례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별 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3번이 맞고요. 4번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했는데 3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15일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보면 49번에 보면 15일이 정리되어 있죠. 15일 15일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5일 49번에 3번에 있네요. 5번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확정 판결 계약 외의 원인인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인데 이거는 공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극히 희박하고요.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맞추기 힘듭니다. 그냥 틀리줘야 돼요. 이런 거는 이걸 맞춘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찍어서 맞춘 분 빼고는 어느 누구도 이걸 강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강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온다면 틀려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해설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요. 시험에 나올 확률 극히 희박하고요. 물론 출제되긴 했지만 꼭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해설을 보면 있으니까요. 굳이 공부하고 싶은 분은 하세요. 그런데 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이행강제금 오른 것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의무 위반이 쓴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가징수합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죠. 5년 넘어버리면 이제 이행강제금 부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맞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4번 토지결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지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지득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했는데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입니다. 최대 10%입니다. 최대 10%고요.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7%죠. 임대한 경우에는 법률에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고요.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구체적 금액은 100분의 7입니다. 7%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1을 제기하려는 경우 14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토지결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다 1월인데 이것만 30일이죠. 우리 암기프린터 35번 35번에 보면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1이고요. 1월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1월은 우리 암기프린터 45번에 4번부터 8번까지 5개가 있습니다. 이신청 1월 이내에 매수청구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수제출도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통지도 1월 이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30일 이내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30번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죠. 1번 포상금은 시군구 지자체 국고가 국고가 아니라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에 놓고 자기가 신고해서 포상금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국고로 환수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시군구 재원인데 익명이면 누군지 모르니까 줄 필요 없죠. 포상금 지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 1500만 원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1500만 원이 아니라 100분의 20 가태료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 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보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 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맞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